하십니다 오늘은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아스맨 지금 시청자분께서 집가 50대님께서 마룡전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역감령에서 영상 가게라고 실제로 한번 입력해 봤습니다 지금 홍보 말씀도 했는데 한번 이따가 볼게요 그래서 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더라고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드디어 우리 마룡이 맨날 헐벗어가지고 내가 이 다이아를 몇백개를 썼는데 몇백개 몇만개를 썼는데 이건 안 떴어 이 봐봐요 이거 여러분 이거 10개 나온 숫자 아닙니다 참고로 여기서 전장 한 5개 버렸어요 아 물론 그중 라이곤이 한 3개고 플랑켄토는 아니 이거 플랑켄도 한 1개 버리고 스완프다 하나 버렸어 걸려 파워도 버렸나 아무튼 5개 이상 버렸었습니다 그놈의 합성은 나오지도 않고 자 그래서 마룡전장 받아보겠습니다 B, V, H 틀렸네 U, 3, V, H 편한 일이죠 A, H, B, V, H, B, V, H B, O, S, E B, O, S, E 그리고 U, 3, I, I 이렇게 해서 진짜 레알 마늘릉 전장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 가고 싶어님 나 지금 집인데 너무 감사드려요 알려주시면 홍보 쌉 가능 물론 이제 잔 육육이지만 이거 봐봐 개멋있어 저 쓰레기 같은 저 라이곤 갖다 버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그럼 우리 마룡이가 어 야 이거 안 받은지 오래됐네 자 어떤 식으로 맛장을 뜨냐 볼까요 자 원래 기존 모션은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음은 콜로세움도 한번 가볼게요 너무 기뻥 야 나 크리 30%다 아무나 들어와라 내내 강릉이 꾀해준다 자 잠깐만 안녕 너 좀 쎄보인다 닉네임이 마룡이네 근데 마룡이 아닌데 화이트 썬더 드래곤 강릉인가 초월인가 생겼나 보네요 여전히 입만 안 벌리면 걔 멋있고 이쁘고 간지나는데 거의 백룡급인데 입만 벌리면 그냥 깨죠 저저저 가글 안해서 그래요 그 라미 실번스 그거 해야 돼요 라미 실번스 땐 딴 것 같은데 뭐더라 아무튼 가글 하면 되는데 가글을 안 해서 저거 이빨이 저거 날카로운거죠 다들 여러분들 치카치카 잘하시구요 난 치과 가야될거 같아 이렇게 해서 스킬 모션 받습니다 빨리 끝난마 이렇게 해서 마룡을 죽여 마룡이 마룡을 죽였죠 닉네임 마룡을 자 그러면 바로 전장을 입혀 봅시다 흥분돼 드디어 진통 발용됨 개멋있어 다시 한번 집 가고 싶다 담임 정말 감사합니다 찡긋 찡긋 까치 까치 설날은 다이안 알렸구요 자 가보겠습니다 안녕 식스레그 너도 강림 생겼때매 필요없어 빨리 이 주니어를 죽이고 싶 뭐냐 이거 자 스킬을 쓰니까 템 드랍률이 높아지나봐요 진짜 높아졌나봐 나 불속성인데 빨리 나와 제우스 주니어 나왔죠 저 위에 엔젤띠가 하나 나왔네요 더 멋있어 이 맛에 스킬을 쓰지 걷다가 바람의 전기까지 걷다가 바람의 전기까지 걷습니다 자 다음은 콜로세움의 사막 봐도 개 멋있어 야 크리 어디갔냐 크리가 사라졌다 야씨 물약때매 아 레시라모님 안녕하세요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레시라모 편지점이 아닙니까 여기서 이거 모아야 이거 오랜만이에요 아 그 레시람님인가 안녕 나 전장 받았다 오 모션 개이뻐 하늘에서 하늘에서 오잉 오잉 하늘에서 오줌이 내려요 미사합니다 이때다 아 좋아 잘 찍었죠 아 운브라도 키워야 되는데 언제 키우지 아무튼 전장 감사합니다 갑자기 드빌에 대한 그 흥분도 아니 의욕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마룡을 리뷰를 해봤는데 개이뻐 너 다 먹어 너 다 먹어 야 너 이거 먹어 오 예스맨 자 여러분들 스킬을 장작하면은 디디 더 세집니다 실험 구라에요 자 한번 여기 가볼까요 댄병 다 댄병 그냥 다 특별히 깔을테니까 어 야 전장 꼈다나 물약 풀러 먹었다 안녕 형주님 빨리 죽으시죠 어 앙 앙 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 미안해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 전 다시 한번 전설장식 감사합니다 우리 전설장식 패밀리 한번 소환해 볼까요 이길 생각은 별로 없고요 그냥 질러고 갑니다 태그 보면 랜덤으로 다 마룡하고 밑으로 어딨냐 너 야 이거 전장이냐 이거 나 에트월 전장했어요 아닐걸 에트월 어딨냐? 나 에트월 전장이 있어요? 내계적인데 내가 몰라 아 전 거래 안 했습니다 아 거래 하긴 했죠 예전에 여기 여기 보상용 전설이고 야 어딨냐 에트월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어디있는지 모르겠어 나만 안보여 여러분 에트월 어딨냐 여기 있다 여기 전장이었어 근데 너 전장이니 혹시? 어 전장이네 언제 얻었지? 후비적 너도 전장이구나 몰랐다 나 전장 꽤 있네 네 치매가 이걸 자 그러면 이길 생각 없이 원래는 전 전장 하나 더 있거든요 밑으로 한데 안보여요 밑으로 너 어딨냐 이거 전장이거든 아무튼 일단 갑시다 전장 패밀리 안녕 대한민국 공군이세요? 나 해군 나왔는데 너 몇 끼니? 공군이니까 저도 잘 모르죠 뭔가 왜 이렇게 내가 발리는 느낌 나지? 저저저저저저저저저 아자크 오랜만에 보네요 아 좋아요 아 이거 마령을 두번째 넣어서 애투알은 나올 일이 없겠네 미안하다 이 전장이 이렇게 셉니다 여러분 뭐지? 깨르르르르르 아유 이제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지? 아우 걱정돼 얄밉다고요? 어쩌라고요? 아 미안합니다 아 마룽이다 아 마룽 전장 끼니까 아 이거 개쎄네 오잉 아 이거 애투알이 못 나오겠네 아유 나의 실수 이거 어 나오나? 아 그래 나와야지 그래 애투알 넣어봐 나와서 한 대 때리고 가 묶고 떠불러 가 뭐지? 아니 진짜 애투알 한 대 때리고 끝나겠네요 애투알도 이쁘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아 이겼네요 영상각? 오케이 자 그럼 토너먼트를 봐야겠네요 아직도 안찼어! 씩씩 다시 한번 네 이거 어디있냐? 이거 어떻게 가는거지? 어? 어? 뭔가 이상한데? 어떻게 했지? 인증각 코드 다 보이있다 저것도 어떻게 찍을거에요? 감사드려요 너무나 좋은것 야 지금 보고 계신데 왜 말을 안해 한말씀 해주세요 해주시와요 어 감사합니다 충성을 다하겠다 네 집가고 싶다니 감사합니다 자 아 에 학학 너 다가져 아 드디어 우리 마룡이 아주 슈퍼파울 했어요 아주 좋습니다 아 우리 위드미가 죽고 나서 내가 참 기운이 없었는데 아주 슈퍼파울 충전됐네요 이제 백룡이도 키워야 될 때가 없군 자 토너먼트 가봅시다 일단 첫승은 무조건 하겠는데 야 바로 그 다음라운드도 좀 빡세네요 저 마룡이 또 있는데 쟤린 전장 없겠지? 히히 미안합니다 네 야 다들 자? 드빌 망했어요? 아 안 망했어 오우야 안녕 자 이거 야 이거 딱 봐도 속성불이다 이거 오우야 칼로라 개멋있어 내 명치에다가 칼을 날리네 그럼 뭐 어림도 없지 이게 보이냐? 마룡 전장 깨서 개쎄졌다 어? 툭창빔! 아 팔팔하죠 왜 쟤는 딜을 18을 넣지? 기분이 나빴어? 어쩌라고? 어쩌라고? 오잉? 스캔 쓰니까 이기네 우리 마룡이 맨날 짐짝으로 맨날 다크라이트랑 어? 누구야? 타임머신에 어? 죽으니까 미안해 타임머신한테 밀려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전장 끼니까 계속...